한국인 연주 자 이 두투로부터 연습해볼게요 앞으로 1회에서 나갑니다 some 1 2 3 4 3 4 3 4 5 5 6 6 6 7 8 1 2 3 4 5 6 7 7 2 4师 2 6 8 2 7 8 2 7 9 화보 효과 화보 효과 마지막illing 마지막에 마지막 köt Михener 마지막ski 밀착하고 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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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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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홀리부터 투어 멜트 맞으시고 재즈 박수 그리고 재즈 박수 재즈 박수 하고 벗고 벗고 박수 박수 괜찮죠? 일단 목표지한테 찍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딩 마지막 엔딩 여기 정면에서 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발이 쭉 돌아서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가요 얘기할게요 앞을 볼게요 앞으로 갑니다 벗고 벗고 박수 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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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수 홀리부터 투어 자 멜트 투어 자 자 앞으로 안 돼 안 돼 시작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차지않고 정면조 자 여전히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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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